어.. 자주포가 한대네 183에 다이밍이라 들어가자 어.. 굳이 바나나길을 갈 필요는 없겠죠? 184한테 맞고 굳이 기다려 넘어갈 것 같은데 상대편은 10티어 미디움 없고 우린 10티어 미디움이 있는데 10티어 미디움 왼쪽이 철도로 간거 아냐? 무조건 막을텐데 아.. T54가 스톡이라서 자기 한탄하는게 없고 난 또 우리편 조합보고 못막는다는줄 알았네 뭔가 했네 흠 올라갑시다 183 약점 저도 몰라요 제가 영국탱크기를 몰라가지고 모르겠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T57 밑에갖고 흠 흠 야 언덕 올라오는 애들 믿고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흠 흠 흠 미쳤다 흠 흠 깍실 들이대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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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, 바이백이네. 아이씨, 타이밍 안 맞는다. 헐. 헐. 밑에 잡았나? 어, 잡았네. 오케이.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. 가자. 아아, 미안. 빨가라. 아이씨. 바이백부터 젖어. 에헤이. 바이백부터 쐈어요. 아이씨. 저 이백이... 지금... 들어왔어? 어이씨, 죽을라고. 아이씨. 장전. 바이백 장전 끝났다, 저거. 아, 나 장전이라고. 어쩔 수 없고요. 맞아주는 순간께. 일로와. 야, 너 왜 거기까지 도망가냐? 야, 같이 맞아줘야지. 같이 싸워야지. 에헤이. 센스. 그래. 183도 왔다. 나이스. 한 대만 때려주고. 우리 병력 문제란다. 탄 있는 척. 에이오, 브라더. 아이씨. 뒤로 흘러나. 사. 산. 바이백 탄 있으면 난 죽는데. 오케이. 뒤로 돌리는 척. 다시 앞으로 왔어. 에이씨. 이것이 서버에임이다. 서버에임이 있으면은, 서버에임보고 땡기면 돼. 그게 다 없는데. 흠. 낚시지, 낚시. 100%센츄리언에 나올 줄 알았지! 헉! 어헉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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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. 훅 갈뻔 뒤질뻔 났네 이번판도 타건은 양보하겠습니다 타건 필요없어 전판 패턴도 5킬하고 끝인데 이번판도 일부러 는 아니고 뭐 거리가 멀긴 하지만 5킬로 끝내죠 타건 필요없어 점령 점수 주세요 콜 중앙으로 오세요 는 점령 대회에서 모두 못써요 아 요즘 모르겠다 써도 되나? 예전에는 그 버드하이뷰라고 화면 뒤로 시점 땡기는 것만 쓸 수 있었는데 아 뭐야 마스터야 이게? 별로 한것도 없는디 딜 많이 넣었나보네 음 5600딜 전탄명중이었군 도움피해도 있네 TO7 마스터 따기 되게 쉽다 요 최근에 TO7만 마스터 따는 느낌인데 아무튼 열심히 딜을 넣었군요 그러니까 추천이나 빨리 쏴 빨리 추천해라고 추천 유튜브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 영상들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배너 눌러도 되고 유튜브에 안티노라 검색해도 되고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됩니다 넌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.